베라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런너에게 베라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나봐 이렇게 베라의 생일을 축하해 주다니 베라 너무 감동받아서 울 뻔했잖아 응응 아무튼 이번에 베라의 생일을 안 챙겨주는 줄 알고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뭐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런너야 베라랑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함께 할 거지? 음 거절은 거절할게 런너의 절친 베라가 히히히! 매점 쏜다고? 아하하하! 좋아! 으아! 쌤이 조퇴하지 말래 히히히히히히 수능이 뭔데 베라를 힘들게 해! 우씨! 대박 대박 너 합격했어? 완전 짱이다! 축하해! 만나서 반가워! 난 산반반장 베라라고 해 야! 너 조심히 좀 안 해! 으으휴 엄청 놀랐네 흠 베라보다 성적이 낮은데 대학교에 갈 수는 있겠어? 풍! 너 성적 잘 나왔어? 이대로 쭉 합격하자! 흥! 포기하면 베라가 아니지? 흐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흐흐 넘어져도 내려오게 불합격 저주를 내리다니 날아주어! 아! 베라 졸려 흐흐 잘래 달랍이야! 이번에 성적 떨어졌어 어쩜 좋아! 너무 좋아! 흐흐 넘어 흐흐 넘어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